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쭈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정답은... 숯갓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짠쭈야! 숯갓 먹을까? 짠쭈가 생먹자! 짠쭈가 생먹자! 짠쭈가 생먹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반응을 하면 냄새가 난다! 숯갓 냄새가 난다! 청초한 풀과 함께 있는 짠쭈! 짠쭈야! 짠쭈야! 약간... 그게 뭐지? 토토로! 토토로 우산 느낌! 짠쭈야! 비가 와! 알겠어! 일로와! 일로와! 그냥 줄까? 아 그래! 그 자리에서 먹어! 남산은? 이 시리즈의 이 시각 걸로 해! 이 시각은? 나한테 있어! 어떻게 다 못 땄어 어떻게 다 못 땄어 어떻게 다 못 땄어 어떻게 다 못 땄어 어떻게 다 못 땄어